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스페인 라리가 바르셀로나가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과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바르셀로나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비 감독과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비 감독은 뛰어난 지도력으로 2021년 바르셀로나로 부임한 이래 총 96경기를 소화하며 60승 17무 19패의 성적을 거두었고 팀의 라리가 우승과 스페인 슈퍼컵 우승을 달성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사비 감독은 팀의 레전드 출신으로 공식전 767경기에 출전하여 85골 184도움을 기록하는 등 준수한 활약으로 라리가 우승 8회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우승 4회 등 굵직한 역사를 남긴 인물입니다. 이상으로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바르셀로나와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